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은 사흘간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3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한국 시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.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약재가 연이어 터지며 주식과 채권 환율이 이틀째 약세입니다.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일본은행이 지난 4일 위험자산 매입을 포함한 새로운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.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키우며 장중 1920선까지 밀리는 등 이틀째 크게 내렸습니다. 특히 외국인은 사흘간 1조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도를 이어가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온 채권 시장도 외국인들이 줄지어 이탈하고 있습니다. 지난 이틀간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과거 연평도 폭역 등 위기 상황에서도 나타나지 않던 이례적 현상입니다. 과거의 북한 리스크하고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. 그것이 원화 환율의 약세, 큰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로 이어지고 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1원 80전으로 1130원 선을 훌쩍 넘었습니다. 지난 4일에 이어 이틀째 큰 폭으로 상승하며 주요 투자 주체인 외국인 수급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. 이번 북한 리스크는 중국의 역할 부재와 북한의 모호한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 북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으로 위협 대상을 늘리고 김정은이 입지 구축을 위해 정치적 타협 대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이런 가운데 캐리 미 국무장관이 오는 12일 한중일 순방을 통해 대북 공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. 국제사회의 뒤늦은 대응과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.